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2위에 오르며 가요계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빌보드 버즈에 따르면 강남스타일은 빌보드의 메인차트인 핫100에서 팝밴드 마룬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요. 1963년 일본 가수 사카모트 듀가 스키야키라는 노래로 빌보드 정상에 오른 이후 아시아 가수로는 49년 만에 싸이가 정상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빌보드 2위 소식을 접한 싸이는 트위터를 통해 소리질러라고 감격적인 소감을 전했는데요. 한편 싸이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다면 상의를 탈의한 채로 강남스타일을 부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